왠지 이렇게 죽썼으면 아마 그리드에서는 아마 최강의 팀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전 믿어요 아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저... 아니야 다있어서... 어째... 그래 이렇게 스타트 해보자 일단 상점 한번 구경해보고 구경만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물건좀 한번 볼게요 물건들이 다 상했네 상했어 돌려불어 돌려불어 아 이거 이거 안돼 아 이거 안돼 이거 안돼 블라인드네? 블라인드에서 아주 좋은템이 뜬다고 그런 소...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상점 돌리고 헛 할만할 것 같은데 내 하트 가져가 고마워 고마워 자 그리고 이쪽엔 뭐가 있죠 아 오케오케오케 해보자 해보자 야 해야돼 저거 뭐야 3원짜리 똥 부셔서 3원 가져가서 사올까 저기요 돈 2원만 더 주시면 아오케오케 내가 벌게 지금 돈 드시지마셔요 왜왜왜 뭔.. 뭔 일이야 오케이 돈 안먹을게요 3원 모아놨어 3원은 모았는데 아 확률로 2배라고? 아 그래? 돈번은 됨이구만 좋아좋아 오케 알겠습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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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이번엔 됐어 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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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한테 너무 많이 맞았네 괜찮아요 저는 거미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거미가 절 물어도 저에게 똥을 싸둑 저는 견뎌낼 수 있답니다 그만큼 저와 거미와 유대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겠죠 이게 뭐야 이거 근데 뭘 싸는거야 친구 이런건 허용되지 않아 3원짜리 먹어주고 그 다음 먹은 다음에 5원을 가져와서 띠릭 오 2원 띠릭 4원 4원 6원 좋아요 열쇠 가져와서 돌립시다 괜찮아 좋아 아주 좋아 그러면은 잠깐 생각좀 생각좀 생각해 띵크 괜찮아 주사위 게이지는 필요없어 더이상 그냥 쭉 달려 쭉쭉 달려 띵크 어허 좋아요 어 거미들 아까 우리 유대관계 좀 깊어지지 않았나 좀 심한거 같은데 이거는 나에게 너무 심한 거 같은데 이러지 마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당신 터 오케이 오케이 아 저 친구 터져서 되게 위험해요 터지는 친구 이게 뭐야 이 되게 못생겨가지고 뭐야 이 돌 덩어리는 자 돈 먹어주시고 가서 고기를 사오면 되겠죠 이거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체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는 없어 그냥 가자 자 잡읍시다 자 좀 악마방 가서 다이스게이지 쓰면 되는거에요 다이스게이지 쓰러간다 지금 악마방 비켜 아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비켜 길 막지말고 가야되니까 나 바쁜사람이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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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심해 바닥 밟지마 아 이거 죽여 이거 거슬린다 어 압박수비 아 파리 좀 그만 소환하시구요 가세요 이제 오케이 갔죠 지옥으로 갔습니다 귀엽다 키우고 싶네 자 죽여주시고 마지막 한 마리 남은 고기 덩어리도 죽여주시고 이제 진짜 악마방으로 가는 포부탈을 엽시다 아 아 아 아잇잠깐만 안달렸어 어 꼈어 오케이 다행 자 갑시다 갈수 있어요 가면은 보여줘 뒤에 너 그거 가만있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어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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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봐 아 아 잠깐 쫌 쫌 이따가 오케이 오케이 돌리시고 김피까지 먹어주시고 이건 솔직히 필요없어 까마귀같은 그 다음엔 가시방을 들어가느냐 안 아느냐인데 뭐 터지는 소리 나는데 왜 터졌어 갑자기 들어가 남자라면 들어가야지 투오브쿠아 끌었다 일단 하트 하나 사고 열쇠 열쇠는 저기 다음 층에 내려가가지고 사도록 할게요 오케이 고고 아 나 왜 이렇게 도박을 하고 싶지 오케이 갑시다 개밥 배러리 어 이거 먹고 싶다 이거 먹어도 되죠 자 이거 먹고 열쇠 하나 먹어서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이거 아니야 가보자 이거 돌리자 해가지고 돌림 둘다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아 둘다 돌리려고 하면 안 되는데 배 밑에 있는 체력은 먹고 천천히 왜 이렇게 거미가 많이 나와 거미 나와 거미와 유대는 아주 깊다고 친구들 나 뭐에 맞았어 뭐에 맞게 꺼 꺼 꺼 꺼 끄고 주사위 게이지 돌리러 가야 돼 그리고 저거 체력 먹으러 가자 더 이상은 위험해 그리고 저거 밑에 있던 템이 체력 재생 효과도 있어서 나한테는 아주 딱 이라고 좋아요 자 돌리시고 자 이거 먹어주시고 이게 뭐예요 그리고 내가 살만한 템이 개밥 밖에 없네 어 배터리 있다 배터리 있는데 독장판 턱시 스플래시 데미지 좋아 이름만으로는 굉장히 어마무시한데 아 그러네 눈물 떨어진 곳에다가 스플래시 데미지를 주는 독장판을 까는 것 같네요 좋아좋아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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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깔아 턱턱 아 좋다 이거 아 좋은데? 구석에 처박아놓고 때리면은 애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죽네 어 점프하자 아 아 이 녀석들 진짜 점프하는 거 보소 좋아좋아 하트 회복 이거 회복은 언제 되는거지? 자 거미님 이리로 이쪽 자 돈 다 먹어주시고 하트 에잇 아 또 거미야 아 거미 그만 나와 아 거미만 나와 맨날 아 됐어요 거미 오 데미지 좋아 괜찮아 톡장판이라서 아주 데미지가 잘 막히는 느낌 뭐죠? 뭐죠? 무슨... 아 아 거미만 나와 아 거미됐어요 안 먹어요 거미만 나오는거 보니까 거미들이 나한테 뭔가 선물을 제대로 주려고 준비하는 것 같네 나한테 아주 좋은 선물을 주려고 준비하나봐 그래 신념맞이 좋은 선물 줘야지 뭐야 외박아 자 하잇 뭐냐 유령이냐 거미 아니어서 다행이다 자 부딪치지 마세요 돈 많으면 부딪치세요 돈 많으면 돈 많으면 돈 많으면 돈 있어? 없잖아 뭐야 얘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쫄딱 왜 이렇게 많이 좋아하네 원래 세 마리가 끝 아닌가 괜찮아 아 이 자식 장판에 안 닿나 몸이 떠다녀가지고 장판에 닿지도 않는 것 같은데 님 사기아님 솔직히 사기아님 근데 멍청하네 얘가 님 공격할 줄 몰라요 아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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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됐다 열리죠 악마방 열렸죠 들어가서 아이템 좋은 아이템이 나올거라고 생각했는데 안나왔어요 왜 안나왔을까요 어 나왔네요 나왔어 나왔어 가로 가로 하나 가로 갈고 하나 더 가로 하나 더 가로 됐어 됐어 돌려 시칼? 아 나 눈물이 더 좋은데 먹자고 시칼 노노 노노에요? 노노노노 그리드한테 노노노 취향이 노노노노 오케이 오케이 안먹어 안먹어 저도 눈물이 더 좋아요 저도 질질 짜는게 더 좋아요 오케이 자 돈 많으니까 한번 돌려봅시다 아 그냥 폭탄 쏠거야 아니야 이때 돈 넣었는데 설마 4원까지 들어가있어 오케이 엑스레이죠 이거 엑스레이 안경을 먹을까 아 이거 이거 나오면은 정말 불안해요 배열이 다 끝난거 같아가지고 아 일단 열쇠는 하나 사야되고 여긴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네 네 먹을게 없다 잘 있어라 내려갑시다 내려가면은 아마 좋은템이 있을거에요 괜히 돈당비했네 뭐있죠? 저게 저게 올스탯인데 셔플되는거거든요 지금 제가 스탯이 애매해 하긴한데 저거를 먹어서 또 도박을 해야하나 소울아트 감사 다 그리고 열쇠가 어우 폭탄을 쓰면 열쇠를 하나 먹을 수 있네요 아주 좋아요 먹어주시고 먹어주시고 하이브마인드 그리고 이건 빛바랜 사진이거든요 하이브마인드는 일단 제가 구피가 지금 피스가 두개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구피를 노리고 하이브마인드를 미리 먹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다 BFF? 투구피는 과학이더라 저는 저같은경우에는 이 아까 거미와의 유대를 쌓아놨기 때문에 오 깜짝아 뭐야 뭐야 잠깐만요 아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너무 징그러웠어 방금 네 마리가 뭉쳐서 갑자기 날 쏘는데 완전 극혐이었어요 자 좀 이따 나오시면 안될까요? 지금 지금 좀 바쁜데 아 바빴는데 제가 부재중이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아아 난리났어 난리났어 하트 다 쓴다 하트 닫어 문 닫아요 문 닫어 오케이 문 닫았어 현님 한개로 1320번째 펜클럭까지 감사합니다 그 문 닫았고 돌립시다 이거 아래 뭐였죠? 아래는 올스탯 이걸 먹어서 한번 도박수를 한번 더 볼까? 지금 데미지가 세 칸 반정도인데 이 도박수를 둠으로써 어 어 아니야 그런짓은 하지마 제발 부탁인데 그런짓은 하지마 자 돌려 와 어떻게 이런템이 뜰수가있지? 배불러 죽으라는건가 이거? 배 터져서 아 너무 행복한데? 자 일단 이거 폭탄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혹시 몰라 아주 좋은템이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한번 해봤는데 생각만 했어요 아 망했네 뭐야 이거 어어허허 폭탄 이거 안될놈이네 이거 아 그냥 위에꺼 돌릴걸 개망했네 그냥 이래서 사람은 도박을 하면 안돼 절대 강원에는데 안가야지 이걸로 이 게임을 하면서 아주 교훈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사람은 도박을 하면 안된다 적절한 이득을 알아서 챙겨야된다 너무 개이득볼려고 하다가 망한다 지금 생각없이 하고 있거든요 계속 쳐맞네요 생각좀 하고 하자 하자 자 피해주시고 밑에 밑에서 축축 쳐주시고 점프 피하시고 또 쏠거거든요 자 쏘겠죠 피해주시고 자 얘네 아래로도 혈사 쏠수 있어 조심해 조심조심 자 피해주시고 하자 근데 더럽게 안뒤지네 어차피 데미지도 약했는데 그냥 노란색 먹을걸 그랬네 와 자 쏘겠죠 안쏘네요 아하 진짜 짜증나네 너무 행복해서 짜증나네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짜증낼 필요 없어요 아 행복하다 선물좀좀 이 스티커 한개로 안녕 병신년 감사합니다 저한테 어 축하해 인사해 메시지를 감사합니다 좋아좋아 우리는 병신년이야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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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지 집중해 집중 자 이렇게 된 이상 이 가시방을 들어가서 게이지를 하나 채우고 오는것도 나쁘지 않을거라고 생각을 했는 어라? 아 악마방이 쓰레기라는걸 미리 봐버렸어 아 이거 아씨 짜증나 너무 행복해 아 스포당했다 굳이 갈 필요 없겠죠 이러면 열쇠를 받쳐서 아니 돈을 받쳐서 아 이렇게 사원을 넣어야 자꾸 돌아가는거야 아이 개맞좀 그만 나오고 배러리? 제발 나 돈없어 고구마 뭔데 고구마 필요없어 아 체력댕 그만 나오세요 아 체력댕 그만 나오세요 고마워요 다음에 봅시다 떡국 고기 떡국이지 자 갑시다 먹을거 다 먹었죠 챙길거 다 챙겼고 갑니다 자 여기서 과연 아 뭐야 이 못생긴 책을 아 아 체력댕 그만 나오세요 뭔 체력댕만 이렇게 나와 체력 필요 없다니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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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까지 달방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구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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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밟아서 꺼고 어어 야 몇대나 때리는거야 이거 한방에 이 친구 좀 욕심쟁이네 괜찮아 소울한테 나와줬으니까 그래서 이거 돌리거나 아니면 이거를 돌리는데 이거 돌릴게요 자 먹어 더이상 꿈도 희망도 없다 배터리 배터리 살까 아냐 아냐 사야돼 아냐 아냐 사 사라고 내 본능이 말했어 왜냐구 증명은 아 모든걸 잃었다 괜찮아 아직 미래는 있어 아 왜 밟어 그걸 팔지마 근데 걔 이득 아닌가 여기서부터 한칸씩 다나 피 자 조심조심 집중해서 집중하는 플레이 한번 보여주세요 집중하는 플레이 집중해서 적 싹 쓸어 담을 수 있죠 괜찮 저 너무 압박수비가 심한데 나갈게요 저 아 저 친구들 너무 심하네 친구들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겁니까 아 대가리 좀 치우세요 압박수비 개심해 진짜 진짜 이거 솔직히 블랙아트 아니었으면 개망했다 진짜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트 아 이거 돌리면 안되겠다 악마만 가서 돌려야지 어어어어어 좋아요 와 다쳐 맞구요 파리같이 생긴놈 오 바닥 조심 바닥 반짝인다 저거 밟으면 터져 아니 터지는게 아니고 내 체력이 터져 와 딜 좋아 딜 좋아 장판 좋아 장판 잠깐 깔끔해 깔끔 깔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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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한 번 더 아 나 여기도 싫은데 좀 아 얘네 개 짜증나는데 이거 뒤통수 때려야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아 나 뒤통수 잘 못 때리는데 아 쟤가 너무 착해가지고 뒤통수 같은거 못 때리거든요 아 큰일났네 어떻게 죽이지 어 아니네 그냥 붙잡았네 장판 때문에 그런가 오케이 오케이 아 다행이다 아 이거 독댐지 독댐 독댐 때문에 그나마 이제 뒤통수 안 때려도 데미지가 좀 다는 것 같아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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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놓고 볼까요 아 좋아요 볼까요 무슨 테이